불기가 여기서 임하는 게 이렇게 둥글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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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 그랬더니 차가 팍 떨어지더래. 불이 여길 넘어왔던데. 아직 뭐 그거 바람이 촥 불으면 불꽃이 차다다다다다다다.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산불. 강풍을 타고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제가 결혼을 여기서 했거든요. 거기 불탔다고 하니까 어떡해. 우리 추억이 있는 곳인데. 저희 아버지가 나무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복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에 다 탔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니까 못 지켰어. 100일이 흘렀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과 함께한 72시간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망상해수욕장. 강릉 옥계에서부터 동해 묵호로 이어지는 약 5km의 해변은 동해안 최대 명사심리입니다. 해변은 아직 한산에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이곳 주민들은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이주영 씨에게 조금은 특별하다고 합니다. 올 봄에 산불이 발생했고.